첫번째 게임 출발합니다. 첫번째 게임 출발합니다. 첫번째 게임 출발합니다. 야 문현정 야 시원하 리시브도 상당히 까다롭게 잘 넘겨졌고요. 2대1입니다. 야 문현정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공격 아 야 자세가 무너지지 않습니다. 네 자 이번엔 박쥐 아하 대단했습니다 온 힘을 실었던 문현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서브 득점 박쥐 앞서 있는 문현정 문현정 백핸드 문현정 백핸드 문현정이 서브 서브 득점 문현정 자 그러면서 다시 두점차 5대7입니다 문현정 문현정 하하 박쥐선의 공격이 타이밍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점을 허용한 문현정의 서브 아하 7대8 아하 2점차 리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야아 문현정 주택기 나갔어요 자 랠리 와아아아 개인 포인트 문현정 야아 결국은 어 비유가 정확했네요 괜찮나요? 네 좋습니다 이제 경기에 집중하시죠 이겨서 3번까지 꼭 가져갔습니다 야아 박주현 또 가는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번 넘어가면 박주현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야아 문현정 두번째 게임 리드 문현정입니다 와아아아아 와아아아아 호흥이 됐기 때문에 바로 반응을 했어요 나갔네요 2대4 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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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4대6 하아아 긴서블른은 또 강한 탁으로 계속 넘어오니까 자 이것도 봤구요 그렇죠 계속 조급해지는데 그 마음이 쉽사리 안 없어집니다. 님도 지켜가고 있습니다. 박지원 5대9, 여기서 나갔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